2012 미스코리아 진겸 2012 미스유니버스 코리아 참가 번호 12번 김유미영 축하드립니다 2012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미스서울진 김유미영이 결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미스코리아 진 시상회는 전년도 미스코리아 진 이성혜 양과 한국일보 사장 이상성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행한 김유미영에게 작년 미스코리아 진인 이성혜 양이 왕반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로피를 계속해서 지상합니다 자 꽃다발 받으시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됐어요 이성혜 양이 왕반점 정보해 주시고요 2012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되신 김유미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선으로 결정이 된 이정빈 양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의 선발되신 김사라 양 축하드립니다 미스코리아 진 전 수비 선을 시상하신 그룹의 지침을 한국일보의 선발되신 김유진 양 한국일보의 참가벌이 김태현 양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김나현 양으로 결정이 됐고요 김영주 양이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 진인 김유미 양이 올해의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미루와 자부심을 너희 세계에 알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